안녕하세요 마리입니다 이현입니다 간식이었습니다 간식 비빔국수와 치킨 간식으로 딱 좋은 메뉴입니다 자 그럼 아주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먹자 물론 우리 아들은 지금 치킨에 저는 국수에 눈뜩을 드리고 있습니다 같이 말아서 먹으려구요 같이 말아 먹어봐 맛있다고 하더라 이거랑 조합이 괜찮나? 괜찮지 않을까? 하나만 먹으면 퍽퍽하자 순살치킨입니다 순살치킨 일단 얘를 이렇게 일단 국수부터? 나도 그러면 맛있어 같이 먹으니까 맛있다 진짜 그럼 제가 나름 나름 음식 음식 코디네이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엄청 맛있을까? 이제 좀 싸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싸서 한입에 꿀꺽 하겠습니다 이렇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어때? 다진마는가 더 맛있네 네 진짜 맛있어요 한번 해보세요 음 음 아들이 저를 주면 회피합니다 어차피 야채를 안 먹을 테니? 야채를.. 손도 안 될 예정 손도 안 될 예정? 그거 좀 넘 하는 거 아니야? 손은 됐네 부추 치킨 진짜 맛있었냐? 그니까 완전 두툼 오늘 한입 더 물었는데요 순살이 아주 그냥 껍질이 완전 맛있어 껍질이 완전 맛있어 껍질이 완전 맛있어 껍질이 완전 맛있어 좀 약하겠나 보다 근데 왜냐면 지금 치킨에 약간 좀 간이 되어 있어서 음 음식 코디네이터란 직업이 있으면 제가 한 번 딱 맞을 것 같아요 음 와 중국어 진짜 맛있다 응 진짜 맛있습니다 응 맛있다 맛있다 치킨 다져가지고 고마워 응 맛있어 응 맛있다 응 응 응 얹어서 싸서 이렇게 맛있어 응 추워 응 계란 진짜 면은 과외 지금 탐 엄마 먹을래? 아니면 너 먹을래? 먹을래 이제 치킨은 다 밀어줘? 네 앞으로? 알았어 치킨 응 뭐야 이거까지만 먹고 응 다 먹어 다 먹으면 질려서 응 안 질린다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아니 몇 분 드리는 말씀인데 고기랑 야채는 같이 드셔야 많이 드실 수 있습니다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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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너무 맛있어 목을 좀 막할 땐 음료수도 먹고 음 완전 바삭바삭 흐흥 양파는 좋아하잖아 응 음 양파는 좋아하잖아 양파는 좋아하나 양파는 좋아하나 양파는 좋아하나 맛있다 네 진짜 간식답게 호다닥 먹었습니다 마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버튼 구독하기 버튼 눌러주세요 고맙습니다